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도와줄 에어라고 해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시간과 비용 절감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많은 고객들이 쇼핑몰들의 IT 기기들을 직간접적으로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IT 기기들은 각각의 관리자 도구들로 관리를 하게 돼요. 당신은 몇 년 후에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이 어떨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마도 수많은 관리자 도구들로 인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또한 넘쳐나는 데이터들 때문에 정작 중요한 데이터를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일 거예요.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할 방법이 탁! 하나 있어요. IT 기기들을 연결해주는 올인원 IT 리포트 에어 플랫폼 에어는 IT 기기의 분석, 관리, 광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 추측하시고 에어의 분석 도구로 확인하세요. 에어 분석 도구의 UX는 한국 e-디자인 UX 어워드에서 카카오, 홈플러스, 스페이 등의 쟁쟁한 경쟁사를 쓰윽하고 제치고 우승을 할 정도로 매우 훌륭하답니다. 에어 분석 도구는 각 기기들의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여러 쇼핑몰, 오피스 등의 여러 지점들의 기기들을 종합 분석하며 관리합니다. 두 번째 핵심 기능은 바로 에어 관리 도구입니다. 에어 관리 도구는 UX 대상자답게 사용자에게 완전히 맞춤화되어 너무너무 쉽답니다.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쉽게 넣으면 어느 기기든지 어떤 그룹이든지 손쉽게 추가하여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과 기기에 재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핵심 기능은 바로 광고에 최적화되어 있는 에어 애드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싱가폴, 중국, 홍콩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 애드는 많은 글로벌 광고 에이전시와 파트너를 맺어 각 쇼핑몰과 매장들과 연결해 주며 광고 수익을 만들어 드립니다. 에어 플랫폼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여 원하는 콘텐츠를 손쉽게 연결시켜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과 비즈니스를 즐겁게 만들어 줄 에어 플랫폼 지금 바로 연결해 드립니다.